한국의 혼동 한국의 혼동 한동에 왔습니다 어디로 가주세요? 예 유명한 곳이죠? 네 경치가 좋습니다 경치가 좋습니까? 베리 프레쉬 에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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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숙박하려고 왔는데요 저희 일행은 이미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쪽으로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행입니다 이거 왜 찍나? 아 저기 미국에서 스승님을 모시고 와가지고요 아까 방대장을 했잖아 아 그래요? 하지마요 체크인을 한거네요 했어 다 아는데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그 체크인 한 대가요? 그 아가씨가 다 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지 전화해봐요 전화해봐요 네 따로 와가지고 근데 위치를 몰라서요 아 저의 질문이었는데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었어요 아니 거기 어디서 머무는지 좀 얘기하는게 어렵나? 안쪽이 어딘지 안 말하면서 표정도 없을게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거 물어보는 손님한테 결국 가르쳐주지도 않고 외국에서 손님 모시고 갔다는데 참 저런 양반 가문이 몰락을 하죠 그 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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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나 아직 도착을 안했나 보네 아네나 또 장인어른 오셔가지고선 방이 어디에요? 그러면 아주 난리 나겠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바까 그 말은 왜 우리의 새로운 사람들은 아직 안가고 있는거에요 애리티드? 네 애리티드 네 애리티드 애리티드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어 자기야 장인어른 뭐 굳이 그런거 경험하실 필요 없으니까 정확한 위치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오셨어요? 저기가 장인어른 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오래되서 온가보다 네 아 괜찮은 창문인데요? 지금 덥네요 여기 잣반 불을 넣었나? 여기 잣반 엄청 더운데요? 불을 넣었나 봐 그런가 본데요? 꺼 꺼 네 피터방이에요 어디갔어? 여기에 There is no wifi here He is gonna open his mobile hotspot 네 식사 후 뜻하지 않은 운동을 하게 되네요 후회가 되세요? 저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산타는 건데요 This park now we do a little bit of exercise 아 looks like it Yeah I suppose that's good Yeah It must be right up here right? It's not This park is called 환호 공원 근데 여기 스페이스 워커 가는 길이라고 나오던데 Are you fine? Peter? I'm fine, yeah 등산 싫으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세요 라고 써놓든지 아이고 네 Peter, sorry, nobody knew It wasn't as steep and steep 아이고 국수를 3인분을 먹고 밥 한 그릇 먹었더니 다 토할 것 같은데 You're burning some of it off Yeah I needed this I needed this So, do you want to go up? Yeah, let's do it What do we have to do? We have to 가방 다 두어야 되네 괜찮습니까? If you carry heavy bag You can just leave them here Wow Are you not going to be in the jungle? Are you going to be here? No I'm not going to be here I'm going to be here I'm going to be here Oh, I'm going to be moving Oh, really? It's moving It moves slightly It moves, yeah Wow Not slightly Not slightly? Quite a bit Yeah Very much Yeah Yeah Wow Wow It's moving Yesterday, I just explained to you Korea is number one steel manufacturing country Oh, yeah? I still believe in the fact Okay Okay This one should be safe I hope so I hope so too This is crazy Wow For me, this is so much fun If I throw up here You should not do that It's really not advanced No Wow This is Fantastic Fantastic Look at Those stairs Yeah, but that's not for real Just go to the stairs Just walk on the stairs There are those stairs They see what they are doing Now we are higher than 그 아파트먼트? 네 와우 와우, 룩의 뷰! 크레이지! 아주 좋아요 크레이지, 피터 우리는 크레이지 와우, 와이킹! 반갑습니다 오오, 여기서 보이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서진 한 장 같이 찍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 뒤에 배경 나오게 가운데로 오세요 오우, 말이 안나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부동코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화면에서 보는 거 그대로 오우, 여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네 저位 이런 길이 그는 impossible 왜요? 그게 없이 저는 이게 안 가능하네 우리는 스idermαν 스피der-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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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맙다 오우 멋진 view 아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다 이 땅 정말 강해서 memang 이 길이 정말 바삭해요 와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해 와아 그래서 저의 아버지와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오우 재미있다. 재미있었어요? 스페이스 워크 스페이스 워크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입니다. you don't need to work anymore. 이것이 음식을 구하고 우리는 마실거에요. 저는 그것을 싫어요. 보통의 특이한 음식의 특이한 음식을 이것은 아르스타칭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작은 스퀘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특별한 그릇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소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